안녕하세요.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진 여름같은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때보다 약간 주제를 조금 무게가 덜 나가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제목을 제가 중국의 깡통항공모함 랴오닝의 굴욕 그리고 정치적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4월 중순 하순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랴오닝호가 상당히 장거리 훈련을 했는데 장거리 훈련하는 도중에 미국 일본이 특히 미국 해군이 랴오닝함을 모욕 쪽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항공모함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숙청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지금 미국에서 미국은 석유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서는 석유값이 서울보다 오히려 더 비쌀 정도 아주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국 문제인데 알렉산더 랴오라는 중국계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에포크 타임스 5월 8일자 기사를 긴 기사를 썼는데 아주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The Story of China's First Aircraft Carrier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이야기 중국이 랴오닝이라는 항공모함을 만든 이후에 저 배를 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겁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겁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한테 오히려 모욕을 당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 이 알렉산더 랴오라는 이 기자의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배는 말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을 때 맨 처음에 카지노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사온 겁니다. 구소련이 망할 무렵에 쿠즈넷초프라는 소련이 항공모함을 개발을 했습니다. 쿠즈넷초프라는 항공모함을 개발해가지고 한 대는 만들었고 두 대째로 만들고 있던 배인데 두 대째로 만들고 있는 도중에 소련이 멸망을 하죠. 소련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의 이름까지 바뀐 것이 1990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아직 깃발 조사 없애고 새로 러시아 깃발을 만들었는데 그 무렵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든 이 배를 만들지 않기로 하고 그러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아예 그 엔진을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이제 엔진이 없으니까 배가 완전히 아니죠. 그것을 중국이 사다가 마카오에다가 그 배를 이제 항공모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 바다 위에 띄워놓고 마카오가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카지노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배를 사오는 과정 이 과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때부터 이제 그 말생이 됐던 배입니다. 서방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저 배를 사는 이유는 저게 고철로 사거나 또는 마카오의 선상 카지노를 만들 목적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서 저거를 사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의심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하여간 이 모든 과정에 수많은 속임수와 부정부패가 개입되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공모함 그 일반 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모함을 이제 곧 가질 것이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한국은 경항공모함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무기체계는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전쟁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겠다. 전쟁이 애초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항공모함이 등치가 크니까 이거 미사일로 쏘면 한 방에 다 부숴주고 정말 돈만 비싸고 쓸모없는 배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만 항공모함이야말로 demonstration of power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데 정말로 좋은 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외교 중에 군함이 따라가서 하는 외교를 건 보트 디플로머시라고 그랬습니다. 군함이 있는 나라가 외교에서도 이기는 것이죠. 건 보트 또는 건십 디플로머시라고 하는데 포함 외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배가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항공모함은 큰 표적이기도 하지만 외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군함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논쟁을 붙자면 큰 표적 맞습니다. 그런데 그 큰 표적을 적국이 쏴야 될 정도라면 이미 전쟁이 일어난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 무기를 우리가 만들고 사오는 것은 타당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를 격침시켰다. 미국 항공모함 격침시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미국의 항공모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이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면 바로 우리가 그 항공모함은 그 이전 단계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논쟁이 많습니다만 저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우리나라 실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항공모함을 경항공모함을 가져도 될 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본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오늘 그 이론적인 측면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좋은 기술은 유용한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조선기술이 세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은 그 훌륭한 무기의 효용성을 높인다.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그 좋은 무기를 제대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좋은 전략을 좋은 닥트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영어로 제가 읽은 책에서 딴 것인데 Technology makes useful weapons. 기술은 유용한 무기를 만든다. Appropriate doctrine makes those weapons useful. 그리고 적절한 군사 닥트린이죠. 적절한 닥트린은 그 무기를 유용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ppropriate doctrine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항모를 사오게 되면 그 배, 항공모함이라는 건 비행기를 실은 배라는 뜻이죠. 우리가 배를 만드는데 그 비행기는 지금 현재 미국의 F-35B를 사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사오게 된다면 동맹관계가 더욱 돈독히 되고 그리고 동맹관계가 돈독해야지 그 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랴오닝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랴오닝호가 2011년 8월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중국 해군이 이제 드디어 항공모함을 갖춘 해군이 된 것입니다. 그날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왔던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저는 저 기사를 보고서 솔직하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저것을 보고서 전혀 전략적인 감이 없이 쓴 겁니다.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 보니까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 신문 이게 2011년 8월 11자인데 얼마 전에 미국이 폭격기 실험을 했는데 시속 2만 킬로짜리 폭격기 실험인데 그 실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실패한 것을 같은 신문에서 미국의 굴욕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시속 2만 킬로짜리 폭격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미국이 미국 본토로부터 지구 어디까지도 1시간 이내에 폭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저 실험은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런 식으로 미국이 시속 2만 킬로미터짜리 비행기에 실패한 것을 미국의 굴욕이라고 표현했던 우리나라 신문이 중국에 그렇게 별로 유용하지 못한 랴오닝 항공모함을 서야를 앞바다로 멈춘 중국 찬란한 태양이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일본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7년 4월 달 건데 랴오닝호라는 중국의 항공모함은 별로 그렇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닉게이라는 영문 잡지죠. 중국이 국내에서 만든 사실 국내에서 만든 것도 아니죠. 껍데기는 다 소련 거니까 구소련 거니까 그렇게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한 몇 년 지난다면 혹시 모르겠다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한번 과실을 했다가 망신을 당한 상황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길이가 300m쯤 되니까 이거는 경항모가 아니에요.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항공모함도 300, 한 2, 30m 그 정도 되니까 길이가 거의 비슷하고 폭도 70m 되고 속도 30노트 그래서 그 규모로만 보면 미국의 웬만한 항공모함하고 같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저 배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한도가 있습니다. 3,850 노티칼 마일 해가지고 킬로메터로 한 7,130km 정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작전 방향이 그렇다. 그러니까 중국 앞바다로부터 한 3,000km 정도 나갔다가는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더 이상 돌아다니면 바다에 떠 있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톤수로는 6만 6천 톤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최근에 개발한 군함이 미국은 지금 11척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그 포드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니미츠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니미츠 클래스가 이제 종료가 되고 그리고 포드 클래스라는 신형 항공모함을 이제 2017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드 클래스는 딱 한 척이 나와 있습니다. 포드 클래스의 첫 번째 항공모함이 제랄드 포드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CVN-78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취역 중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 또 만드는 배가 있는데 그 배는 CVN-79 이름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름은 존 F. 케네디 이 CVN이라는 것은 핵항공모함이라는 뜻입니다. CVN 해가지고 이 배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우리가 숫자로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 그 뭐 유명한 논설위원 한 사람이 뭐 한 7년 전 8년 전에 조선일보에다 썼던 거기에 그 아주 그 결정적인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포드 클래스가 나오기 전에 쓴 글입니다. 포드 클래스 항공모함을 이분이 가서 본 것 같아요. 만들고 있는 거를.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얼마 전 공개된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 제랄드 포드호 하나가 중국 전체 해군역의 40%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 두 개는 중국 해군군역 전체를 상대하고도 남는 분석도 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미국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설위원의 제목이 냉정, 냉정 또 냉정 우리가 그때 중국이 미국 앞선다고 사람들 흥분할 때 그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썼던 논설이에요. 조급한 대국, 중국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어 미국의 힘을 더 잘 알고 일본 경시하지 말되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의 관점에 관한 교육을 위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얘기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사람이 기관총을 갖고 있는데 어느 군대가 그 기관총은 사정거리가 1000m라고 칩시다. 상대방은 사정거리 500m 가는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00m짜리 기관총을 가진 나라가 한 700m쯤 가서 쏘면 상대방은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무기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퀄리티. 그런데 이 퀄리티에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은 중국하고 상대가 되지 않죠. 이번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생긴 이래, 취여간 이래 가장 장거리 훈련을 했습니다. 4월 초에요. 최장거리 임무를 부여받았다, 윤용호가. 미야코 해업. 미야코 해업이라는 것은 오키나와하고 대만 사이에 있는 해업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대만 동해바다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필리핀하고 대만 사이, 대만 사이로 통과해서 남진아해에 있는 남사군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서해바다, 우리 인천에서 마주보고 있는 데가 중국에 칭따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총도라고 얘기하죠. 총도가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의 모항인데 거기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의 7천 킬로미터 정도 배의 항속거리라고 그랬는데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 거리를 훈련을 한 것이죠. 이 훈련을 하니까 미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배가 항상 자기 앞바다만 다니다가 서해바다 다니다가 갑자기 대만의 동해바다까지 가고 일본과 대만 사이의 미야코 해업을 통과하고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완전히 눈에다 불을 켜고 요령호를 따라갔습니다. 요령호가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과 타이완 부근을 항해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관심을 야기했다. 일본의 군사드론은 요령호의 항공방위구역을 알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했다. 또 다른 나라들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국의 항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제 중국 항공모함이 어떻게 작전하는지를 다 봤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중국 항공모함이 갔을 때 적의 적기 또는 비행기에 해당되는 물체가 항공모함의 반공구역에 들어갔습니다. 반공구역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면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반격을, 대공사격을 해야 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일본 드론이 찍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훈련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모욕적인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한 당사자가 미국 해군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해군이 발표한 사진은 뿌옇지만 저 정도면 상당히 근거리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건 미국 병사가 촬영을 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각 홍공신문이라든가 미국신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코그니티브 워페어 코그니티브 그러면 인지 그런 뜻인데 이거는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머스틴함의 함장이 함교에서 두 다리를 딱 걸쳐놓은 그러니까 태도가 좀 불량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고서 중국 항공모함이 항진하는 것을 바라다보고 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항공모함이 갈 때는 그 옆에 잠수함도 따라붙고 구청함도 따라붙고 그랬죠. 그 포메이션 안에 아예 그냥 미국 군함이 가서 같이 항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또는 모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저 사진을 미국 해군이 공개를 했다. 이 공개를 한 것을 여러 신문들이 재미있는 말로 합니다. 중국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제3국 신문들이 보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십니다. 리아오닝 캐리어 배틀그룹 해가지고 항공모함이 가면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그런 배들이 옆에 따라가죠. 한 대의 대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형 속에 적국 요구넘이 껴가지고 같이 따라갔다. 이것은 보통 모욕을 준 것이 아니죠. 실력이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군사적인 충돌이 났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자가 이렇게 했었죠. 미국 해군이 중국에게 우리는 너희를 보고 있어 라고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야. 중국 항공모함이 이렇게 장거리 항해 훈련을 할 때 미국 항공모함들이 서태평양에 잔뜩 몰려왔습니다. 잔뜩 몰려왔는데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항공모함 움직임을 일주일 단위로 발표를 하죠. 바로 그 랴온 윙호가 훈련을 했던 4월 11일 있는 중인데 이거는 4월 12일 날 발표한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호 요코스카에 있고 아메리카 사세보에 있고 테오도 루즈벨트가 바로 그 필리핀 서해에 있었고 그리고 마킨 아일랜드 ARG ARG라는 것은 MPBS 레디 그룹 이거는 상륙작전 전단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을 CSG라고 그러는데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항모 강습 타격 그룹이라고 말하면 수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 ESG ESG라는 것은 엑스페디셔너리 스트라이크 그룹 원정 타격 그룹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항공모함입니다. 우리가 루즈벨트하고 로널드 레이건 사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메리카하고 마킨 아일랜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킨 아일랜드라는 여기에는 헤리콥터가 가득 실었죠. 이것이 4월 12일 날 남사군도 인근 해역을 항해를 하였다. 바로 랴오닝호가 지나가는 그 부근에 있었고 그리고 일본 사세보항의 USS 아메리카 이것도 상륙 강습함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지만 F-35B가 여러 대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 해군 항모가 가장 장거리 훈련을 벌일 때 미국 항공모함 4척이 옆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령호가 남사군도를 지난 다음에 며칠 동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보니까 하해난 섬이라고 중국 남쪽에 큰 섬 하나 있죠. 그 섬에 3일 동안 그 배가 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항공모함이 작전 훈련을 할 때 정말로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3일씩 움직이지 않고 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방측의 레이더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문나기는 요령호 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한 3일 지난 다음에 항공모함이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공당 해군 부부장 쏭수에라는 사람이 해직을 당했습니다. 해직 명분은 쉽게 얘기하면 항공모함 너 잘못 만들었는데 네 책임져 그런 뜻입니다. 규율과 법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내용 때문에 그 쏭수에라는 사람이 해임됐는데 쏭수에는 심각한 규율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해임된 첫 번째 중국군 고위 장교가 되었다. 장군급 장교죠. 쏭수에가 해임되었다는 사실은 북경의 최고급 관리들이 요령호의 성령에 대해서 극도로 불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는 분이 쏭수에입니다. 그리고 외국 신문들 보니까 낙마, 탐관, 탐관오리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 돈만 먹고 부패한 관리가 낙마했다 쫓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쏭수에라는 뭐 그냥 이제 저 사람이 그냥 직책만 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다라는 그 얘기를 이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철로 팔려나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 기자가 쓰고 있는데 원래 그 저 배를 사오겠다는 사람이 수쟁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수쟁핑이 그 배를 사는데 거래를 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철로 2천만 달러에 샀답니다. 2천만 달러는 그 당시에 비행기 한 대값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배를 산 다음에 그 네덜란드 화란이죠. 네덜란드 회사가 이 배는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스포로스 나다나 헬스라는 고해업을 통과하는데 그 당시에 터키 정부가 이거 통과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500일 동안 통과도 못했답니다. 500일 동안 통과 못하는 사이에 터키 정부는 그 이상한 고철덩어리가 터키 앞바다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500달러씩 500일어치. 그러니까 425만 달러니까 2천만 불 주고 산 배를 화란 회사가 끌고 오는데 터키가 못 가게 해가지고 500일이나 서 있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비즈니스맨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쟁핑이라는 사람이 사오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오는데도 힘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결국은 2001년 11월에 이 배를 운송하는 데 개입을 했고 그래서 배가 출발했고 2002년 3월에 중국의 대련항에 도착했는데 이 대련항에 도착할 때까지 4년 걸렸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조선소에서 그 배를 사가지고 그래서 대련항까지 끌고 오는데 4년이 걸렸다. 그리고 500일 동안은 터키 앞바다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서 있던 벌금까지 냈다 했는데 2004년 중국이 온 지 2년 후에 중공정부가 8억 7천 8백만 유엔 달러로 치면 13억 달러를 지급을 하고 그 배를 중국 정부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카지노로 쓸 배를 왜 중국 정부가 삽니까? 이 얘기가 잡지에 나오는데 사실 그 수쟁핑이 원래는 농구 선수도 하고 그랬답니다. 중국의 예비한 군인인데 중국 군사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밀거래 중 하나를 중공해군을 대신해서 수행한 꼴이 되고 말았다. 자기는 전쟁을 목적으로 해서 사온 것은 아닌데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사온 꼴이 되고 말았다. 그때 허팽 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팽 페이는 제독인데 이 사람은 지금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수쟁핑이라는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그 배 좀 꼭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이제 졸라댔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부가 사면 위험하니까 중국의 비즈니스맨이 사는 거로 했는데 애초부터 항공모함을 목표로 중국이 도입한 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군부가 중국 해군이 그 배를 갖고 싶었지만 지금 또 나온 얘기는 중국의 민간인 고위층에서는 그 배가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해서 북경 정부가 이 같은 거래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원 총리인 주룡지는 이를 거부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따로 정치가들 따로 그래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런 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공산당의 폐쇄적인 속성 때문에 누구도 이 배를 중국에 가져오는 동안 돈이 어떻게 흘러간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룡지라는 중국의 고위급 정치가죠. 중국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민간인 정치가로서 배를 사오는데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제대로 막 흐르지 않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가 다 완성되는 데까지 200억 유한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되는 데까지 미국 돈으로는 3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세상에 300억 달러짜리 항공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내가 말한 제럴드 포드호는 130억 달러짜리 군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싸냐 했는데 중국 배, 중국 랴오닝호 한 대 만드는 데는 전부에서 300억 달러가 들었다. 물론 과정까지 다 포함하니까 돈 액수가 높긴 하겠지만 300억 달러라는 것은 너무했다라는 얘기가 드는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부장인 허팽페이라는 사람이 수쟁핑이라는 민간인한테 사오라고 그런 것이죠. 이것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잘린 사람이 송수에라는 사람이 허팽페의의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가 잘못 만들어서 이 배가 이렇게 형편없는 배야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을 잘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송수에라는 사람의 직속 상관인 허팽페이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 말은 이 무기 장비하는 데가 아무래도 부정이 많죠. 중국군 최고입장교 2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심각한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패가 쩔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랴오닝호의 불량한 성능은 성능이 불량하니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을 당황하게 하고 있으며 북경의 공산당 최고 간부들을 경록해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송수에는 이 결과에 대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직책에서만 물러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이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랴오닝호와 관련 다른 사람들이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 두려워한다. I fear others linked to the carriers will never eat again. 이 배를 사오고 이 배를 만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참 심각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중국이 바로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하고 그러다 보고 그것도 너무 과장을 합니다. 성략에 비해서. 그러다 지금 큰 코를 다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이런 비싼 무기 체계를 사올 때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지 제대로 된 그리고 실력이 있는 그런 무기를 갖출 수 있다는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중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모욕을 당했다. 모욕을 당한 후에 중국 정부 내에서 심각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는 미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